사랑해 아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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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였폰 코레아? 코레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너 얘기 다 들었을거야? 응 나이스 뵙디 진짜 까만 까만 네이밍 까만 쿠쿠오 포착 많이 땀땀합니다 쿠쿠오 왔어요 아 대박 승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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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오빠야 또 오빠야 번호를 좀 따짓 그러니까 아까워요 질투쟁이 질투쟁이 여기 국내산은 좋죠 그냥 비행기 타고 와가 뭐 입국수 필요 없어 그냥 비행기에서 바로 내려가 땅대로 솜 덩쳐주고 뒷돌돌돌 나가버리고 끝나버린 거야. 아 내꺼. 캐리어맨 출동. 내가 봐야 캐리어맨을 하고 있어. 어휴 북한아재 땡큐. 여기 고리를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시익 흐린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게 들면은 팔이 아퍼. 이거 놀러와서 힘 조금 하다가 걸을 수 있는 데가 일주일 내내 못 움직이고 간 사람 많아. 딱 잡아. 그냥 잡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지가 지절로 이렇게 가져나. 그러면 이게 다 떨어지는 거야. 아 여깄다 빔팔. 빔팔 카운터. 우리 여기서 다 하고 빔팔 카운터 피곤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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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무친 Лasonic arrib은 После 하자. mobil 상oli 손ион을 드려줄 거신utes. its 딱 좀 보페어하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아우 겁내 힘드네 겁내 힘드네 다 같이 타고 가나봐 셔틀버스를 다 와라 탑승 완료 출발 빔폴 리조트로 출발 아 여기가 빈 빈 리조트야? 룸팔 원더월드 리조트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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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리에 대해서도 에이티스에 온다고 한참을 잘 이끈어요 이런라니가 있는 곳에 오는 곳에 오는 곳에서 동생이 있는 곳에서 오는 곳에 오는 곳에 도착했어요 빙빙에 오는 곳에 도착했어요 야시장 왔어요? 우와 내가 저거 과일도 많고 와우 우리 여기는 어디? 거기 꼭꼭 국권 야시장 국권 야시장 국권 야시장 왔어요 집사 타임 이게 또 멍멍이야 어 무서워 멍멍이 덥네 이거 뭐야 감자가 들리게 이게 뭔데 아 아미 아미 배 왔다 갔다 하고 배 왔다 갔다 하고 요 앞에는 그냥 그지? 뭐 호야랑 비슷하지? 야 불야전 같다 어? 좋네 아주 좋네 네 근데 날씨는 그렇게 안 덥다 그지? 그니까 뭐 저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그렇게 안 덥네 낮에는 더웠는데 아 낮에 여러분 밤에 요 시간대 지금이 아유 몇시야? 6시 42분 6시 42분 진짜 불야전 같던데? 너무 좋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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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조개 아 이게 맛조개야? 어 쭉쭉 나오네 생각나면 쭉쭉 우와 이게 거의 두꺼다 우와 구멍 아니야? 구멍이 두꺼워 진짜 크네 예전에 한칸씩 호떼처럼 한칸씩 있어 한칸씩 있어서 얘네들은 안 보셨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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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얘 개발돼 이거 또 찍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뭐 50만동 뭐가 50만동인데? 칼국새우 필요 50만동 아 칼국새우 봐 완전 치료해 우와 나 이거 하나 먹을래 어 이거 아 칼국새우 먹으래 이거 이거 칼국새우 뭐 골고루 뭐 다른 것도 시키면 되지 가리비 어 가리비도 괜찮지 가리비 와 이것도 8만동 이거 5만동 이거 5만동 이게 5만동 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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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키우면 20만동이에요 진짜 비싼데 여기 여기가 좀 비싼가 예전에 새우하고 가리비 골랐어 차라리 근데 여기 너무 비싸게 골라 아 진짜? 이거 여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키웠어? 된다 이제 먹을 시간이야 타이거새우 가리비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가 맛있다 맛에는 있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 쫀득하고 맛있어 언니 너 맛이 어때요? 하나 더 먹어보죠 어머 이게 뭐야? 온전거 속에다가 그거는 알맹이만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먹는 거야 얘 언니가 제대로 먹네 이봐라 이렇게 먹어요 한입에 후루룩 후루룩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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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드러워 입에서 살달라고 그렇지 이거 또 찌개가 맛있어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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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액기스야, 요기 쪽바람 먹어야지, 여기를. 되게 개걀스럽게 먹고 있네. 이 새우는 다 이거죠. 그리고 새우는 그냥 황벌이 생각하고 먹어야 돼. 그리고 도전적으로 먹어야 돼. 도전적으로 먹어야 돼. 전쟁터에서 싸움하듯이. 이야, 크다. 맛있어. 응. 응원. 아우, 잘 먹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계속 먹을 거야, 지금부터. 이 북극 선물 나갈 때까지. 계속 먹기만 먹어. 살이 엄청 뛸 것 같아. 또 2, 3kg 쪄갖고 또 이렇게 해야 돼. 또 2, 3kg 쪄갖고 또 이렇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엄청 싫어. 엄청 싫어. 아, 이게 머리 아니야. 어,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 개 껍딱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되게 좋아해. 그 맛일 것 같아. 아, 이게 머리야. 씹어가지고, 쪽파라서 씹어가지고. 음. 음. 맛있잖아. 아, 언니도 잘 먹는다. 오늘은 지금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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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이렇게 먹어서 저녁을 때울 거야. 네. 다 먹었어? 어. 얘는 아니야, lacking. 아무것도 잘 besond는 거야. 너무 그렇죠. sinsyal 네 남자아리pical. 상세지 모두. 진짜 colleges 자녀비 brands 다 먹고 또 내자. 먹고 나면 또 내자. 아침에 일어나서 먹게. 민망 계속 사줘. 나도. 왜 어이없어? 야 사람 봐. 이게 엄청 귀여웠어요. 그래. 안 먹어. 이 음악은 좀 신나네. 아 별따점인데? 아우 두리안 냄새. 아우 두리안 두리안. 오우 깠다 깠어. 여기 갈까? 오 여기 여기 괜찮네. 찐하게 나네 두리안 냄새. 로컬 카페. 더워. 더워. 에어컨 챙기야. 참기 줘야지. 에어컨 꺼내네. 에어컨 없어? 더워 더워. 아보카도 스무디. 응. 맛있어. 그냥. 그 두리안은 너무 넷뜩고 넷뜩 많이 나고. 닮은 짓듯이. 이거는 뭐. 혀기는 안좋아요 이거. 아니 칼집을 내놨네 이렇게. 우리가 먹으니까 살을 빼야 돼. 땀이 흘러야 돼. 그래야 생짐이래. 살이 빠지면서 묶고. 쌤쌤이래. 아까보다 엄청 고마워. 확실히 수분도 많고. 맛있어. 맞아. 음. 그래 이게 더 맛있어. 품질이 좋네. 요건 좀 밀리는 거니까. 맞아. 갈비 뜯듯이 막. 갈비 뜯듯이 막. 우와. 겁나이 크네. 언니. 우와. 우와. 음. 맛있다. 이거 누가 다 먹었어요? 내가. 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먹었냐고 같이 먹었어.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는 패션 블루츠 왕창 먹어서 행복하고. 밤에는 기차 컬러스 왕창 먹어서 행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하하하하. 집에 안 가고파요. 집에 안 가고파? 야. 현지인이야. 잠깐만요. Traililler. 날씨에도 좋riet요. 짱으로שה. 나는 dengan Tourmind subt일. 나는 수영의 Snap 선택 탁. 나는 하나씩으로 있기 геро The이어araters run습니다. 나는 그것을께는 dunkог contrôle이 말씀할 거예요. 물 당연합니다.